다음은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멋지고 아름다우신 나탈리아를 모시고요 아주 흥겨운 무대에 이어지겠습니다 남자 대기 남편에 넌 너의 울품 안내셨을 뿐게 넘쳐둬게 넘쳐둬게 그대를 그대를 조금 쓰는 질문에 아까만 또 난 난 몰랐어 너에게 아주 흐르기 좋았지 넘쳐둬게 버근하게 내 손을 잡았죠 맘속난도 이제 너 없이는 숨을 칠 수가 없어 넌 찬겹게 권극하게 내게랑 사다 봐 무대로 온 너의 꿈 안에 안길 수 있게 넌 찬겹게 넌 찬겹게 추운 상큼한 추억 소리에 깨워나 수업이 끝나나 세상에 어느 속에 있는 게 맘속난도 이제 너 없이는 숨을 칠 수가 없어 맘찬덕게 권극하게 내게랑 사다 봐 오늘 온 너의 꿈에 대해 불안해 안 갈 수 있게 권근하게 마스간도 이젠 뭐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멈췄답게 권근하게 널 한 번 안아줘 막상해도 너의 불안해 안 갈 수 있게 멈췄답게 멈췄답게 잘하셨다 미션에 이번에는